다 전에 쪽지를 주고받으시던데요. 쪽지가 아니라. 쓰레기. 안 잡으셨어요? 옆진 줄 아셨대요. 얘가 뺏어 먹었어요. 뭐래. 역시 펠런트야. 역시 펠런트야. 진지훈 씨. 조금만 있다가 다시. 자 갈게요. 카메라보고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카메라가 눈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세요 여기. 여기 여기. 지금 괜찮으신가요? 왜? 뭐? 처음에 영주 왔을 때. 다노 어떻게 해야 하세요? 뭐. 누구 찾으러 왔어?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거의 첫 번째인데 부쩍부쩍하고 좋은 게 왔어요. 매번 올 때마다 되게 새로워서 매번 첫 촬영 같은 느낌이에요. 지금 영주입니다. 사랑해요. 겁나지 않은 척 보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워 보다.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응돼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.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. 내 집 같은 편은 아유 뷰가 좋아요. 저기 바다 바다 그래서.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양으로 될지 아까 살짝 들어봤는데 이렇게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와라와라 쏟아지지. 그러니까. енты가 막혔다. 너희가 막혔어. 너희가 막혔. 탁았다. 파이팅. 잘했어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아 좋았어요. 괜찮으세요? 살면서 정말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. 손아 영원히 나가는 수 있어. 오늘은 우리 빵은 KS 생활을 이선이가 해볼 거예요. 자 둘 다. 하나 둘 다. 하나 둘 다. 이거 다음 아니야? 잘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지금. 1위지? 1위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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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야. 야야야. 결국 안 떨어지고 다 왔어. 나 그거 좋아해. 다 해. 열심히 살아야겠네. 수고하세요. 한 번 더 불리면. 아니 난 한 번 끊고 내가 넣고 나서. 해봐. 아휴 아저씨. 마음이 조금 들지잖아 그 진동을. 잠깐만. 마음이 불안해져 그 소리 들으니까. 나 이제 헷갈렸나. 자 손 주시면 돼요. 잡으세요. 아저씨 이세요? 아저씨 아닌데. 왜요? 야 야 너가 슬픈 것밖에 없어. 여기 중에 이제 하윤이라고 있는데. 인사해 여기 카메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이제 슛 끝나고 나서. 받는 거 다 끝났는데 저거 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추워가지고. 부끄러워? 아까 저 카메라는 괜찮고 이 카메라는 안 괜찮아? 야 야 야. 아 귀여워. bugger. 아 inspire. 뷔 저기. Borja 한 번 더 춤을ities해야죠? 아니면 친절하게 해둬까? 제희, 제희까지 아니면 세 명은 만눕수는데. 그러면 여기서 두 명을 더 만들어 봐. 근데 멋있어요. 잘 벗어냈어. 좋았어요. 아니면 친절하게 해줄까? 제이, 제이까지 하면 3명은 만났으면 돼. 그러면 여기서 2명을 더 만들어봐. 그런데 뭐 실수야. 자, 멋있어. 그래서. 좋았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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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운 날씨에. 품을 부어기로 일어 풀려주는. 잘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러면 못합니다. 나도. 문제집이 좋아, 내가 좋아. 아, 이것도 딱 봐도 괜찮다니까 이게? 되게 예뻐. 네, 민서에게 주 3명.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. 이모티콘이 있거든요, 나비 모양. 제가 이걸로 씁니다. 헤어가지고 각인을 시키는 거래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점심시간 내내 연습했는데. 망했어. 이렇게 하트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고. 스페 연합 좀. 야, 한도 오전. 다행이다. 맞아요. 아유, 더 문제. 아침 저녁은 선설해졌어. 얘가 다음 주면, 아니 주머니도 꺼내는 거 나와. 잘 먹네. 선생님 들어오시네? 배우카. 예. 세지 쫄로 앉아있으면 선생님 들어오신다고. 아침 저녁은. 예. cli이고 싼iera.